안녕하세요. 체육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. 채용계 선생님입니다. 저희도 어느덧 구독자님이 4,777명이나 되었네요. 만드는 사이에 5분이 더 늘었어요. 오예 저희 목표가 10만명이니까 그러니까 9만 5,223명만 더 모으면 저희도 친구들을 부를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별명, 애칭, 닉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어요.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. 부르기 쉬우면서도 의미가 좋고 저희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애칭이 뭐가 있을까요? 아, 온도계라 도전은 계속된다. 좋네요. 여러분도 도전하는 친구니까요. 온은, 온,을,도 오늘도 도전은 계속된다. 온도계 어때요? 괜찮죠? 최용계 선생님과 온도계 친구들 최용계 선생님과 온도계 친구들 아멘